반갑습니다 역학 전문가 팔봉쌤입니다 참 세월은 너무 빨리 흘러 흘러서 벌써 2023년 개명년 양력 1일 운세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매달 매달 이렇게 해서 꾸준히 또 올해도 12달을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될 수 있으면 하심으로서 정진하여서 더 깨알같이 또 이렇게 월별로 나누어서 그럼 월별로이라는 것은 태어난 1월, 2월, 3월 음력 4, 5, 6월, 7, 8, 9월 음력 12월, 11월, 12월 이렇게 분기별로 태어난 사람의 운세를 나눠 보면 더 정확도가 더 높아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짓띠분의 음력 1, 2, 3월에 태어난 분의 양력 1일 운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짓띠분의 음력 4, 5, 6월에 여름에 태어난 분들의 양력 1일 운세 또 가을에 태어난 음력 7, 8, 9월에 태어난 분들의 양력 1일 운세 또 겨울에 태어나면 음력 12월, 11월, 12월에 태어난 분들은 양력 1일 운세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짓띠분들은 뭡니까? 바로 개축월이 됩니다 개축은 뭡니까? 짓띠대서는 바로 우리가 육합이라 그래가지고 개축월이 음력 12월이죠 양력 1월은 그래서 개축월이 되는데 지하고 개축월은 바로 합이 되고요 그죠? 또 지는 뭡니까? 우리가 물에 들어가죠 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에 귀인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는 그런 운세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연애라든가 또 이런 혼인 또 이렇게 뭡니까? 혼사가 되겠죠 그리고 질병 이렇게 또 뭡니까? 회복되는 수술 이런 데서 회복되는 또 이사 뭐 이렇게 또 부동산 매매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달이라 이래 보시면 되겠죠 특히 음력 1, 2, 3월 분들은 짓띠분들은 주로 뭡니까? 사주가 좀 약한 분들이 많죠 그분들은 이 달에 굉장히 뭡니까? 도움되는 귀인이 나타나는 그런 운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뭡니까? 급제가 되든 비견이 되든 어떤 분이 여인이든 남자든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 낯선 사람이든 가까운 사람이든 나를 이렇게 도와줘서 갑자기 살 일이 생기고 악기일이 열리는 그런 운세입니다 또한 뭡니까? 이 육합이 들어와서는 질병에서 회복이 잘 되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뭔가 몸을 권치기가 참 좋거든요 특히 승인병이라든가 이렇게 만성 비염 이런 거 만성에서 오는 거는 겨울에 이렇게 치료가 다해야만 12달을 또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는 뭡니까? 전부 우리 자연의 뿌리들도 전부 겨울에 캐죠 이렇게 해서 겨울에 전부 우리가 캐는 것도 영양분이 다 뿌리로 늘어와 있다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는 잠자는 시기고 몸을 보호하는 시기고 뭔가 이렇게 뭡니까? 다시 곤쳐서 봄, 여름에 많이 쓰도록 만들어내는 거고 그래서 겨울에는 많이 쓰지 말고 우리 차도 곤쳐 쓰듯이 사람 몸도 곤쳐 쓰는 거고 운세도 곤쳐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단에는 많이 곤쳐 쓰면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런 운세가 이렇게 됩니다 음력 1, 2, 3월 생들은 주로 봄에 태어난 분들은 주로 알레르기가 많죠 비염, 충농증, 피부의 피부병 이런 게 탈모 이런 게 많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알레르기성들은 겨울에 곤치기가 참 좋습니다 왜 따뜻한 걸 먹기가 좋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따뜻한 거 먹는 것도 곤역인데 겨울에는 따뜻한 약재를 먹기가 좋으니 그죠? 그래서 염력 1, 2, 3월에 태어난 분들은 주로 비염이 많고요 충농증이 많으니까 도코마리 이런 거를 꾸준히 겨울에 드시면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거 다 불어서 뭡니까? 토복룡이죠? 토복룡도 같이 드셔도 됩니다 토복룡은 만개 뿌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걸 경기도 쪽에는 청미래 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도코마리 불어서 토복룡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끓여 드시면 비염에서는 탈출이 되리라 봅니다 그럼 몸이 더 찬 분들이 많죠 염력 1, 2, 3월에 기여, 특히 여인들이 찬 사람들은 이 도코마리가 몸에 열을 이렇게 올려주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참고하셔서 한 개월만 꾸준히 드시면 분명히 비염에서는 비염이 크게 잘 안 났거든요 그런 데서는 또 탈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염력 4, 5, 6월에 태어난 분들은 GT 분들은 뭡니까? 이 달에는 굉장히 좋은 운세가 많습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매매가 일어나고 또 이렇게 주류, 음료 이렇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뭡니까? 회식이나 이렇게 많아지면서 굉장히 소득이 많아지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육합이 들어올 때는 부동산 매매 이런 게 좋으니까 오랫동안 안 팔렸던 거, 또 새로 매입하는 거, 이사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해도 좋은 그런 달입니다 또 4, 5, 6월에 태어난 분들은 주로 심장비나 혈압 이런 게 많죠 그런 감정 기복이 좀 심하죠 그런 분들은 반대로 겨울에 태어난 분들을 이렇게 또 만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런 달에 겨울 달에 4, 5, 6월생들은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연인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매매를 예를 들어서 사업이 또 잘 될 수 있는 그런 운세가 또 금전운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달입니다 4, 5, 6월생들은 주로 뭡니까? 타혈질 뭐 이렇게 뭡니까? 그래서 고기 종류를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또 편안한 채소 종류는 이렇게 해야 성격이 자꾸 가라앉는 그렇게 너무 고기 종류를 많이 드시면 붉은 음식을 많이 드시면 자꾸 올라옵니다 성격이 그래서 성격이 좀 가라앉는 이런 걸 꾸준히 드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특히 해초류가 상당히 잘 맞겠죠 7, 8, 9월생들은 뭡니까? 이달에는 뭡니까? 이 육합이 일어나가면서 새로운 앞길이 열리는 그런 운세죠 그렇죠? 그러나 겨울에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난 분들은 겨울에 올 때는 너무 무리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이나 복권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코인 이런 거 연결해서 하시면 좀 많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유혹을 조심하시고 좋으면 자기 혼자 하지 그렇게 남에게 권유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유혹을 좀 길을 한쪽 길을 닫고 좋으면 자네 혼자 하게 이렇게 해서 밥 한 걸 해서 돌려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 때문에 유혹에 빠져서 나까지 곤란해질 수 있다는 거죠 좋으면 자기 혼자 하지 그렇게 남에게 권유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다이몬드 같으면 갖다 주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혼자 하기를 바라고 특히 뭡니까? 붉은 음식을 좀 많이 붉은색 옷을 많이 입으시면 7, 8, 9월생들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자, 음력 10월, 11월, 12월 분들은 이 겨울에서는 뭡니까? 조용히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죠? 특히 뭡니까? 음식을 좀 좋은 음식으로 운동을 하면서 특히 탈모가 상당히 많죠 탈모 이런 데 그렇죠? 그리고 몸에 또 중금석 이런 거 또 이렇게 불어내는 그런 시절 이렇게 겨울에는 따뜻한 거 좀 많이 드시고요 몸이 찬 분들이 많죠 이분들은 운세는 꾸준히 이달에는 사람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특히 토복룡 같은 이런 거를 꾸준히 드시고 그렇죠? 또 몸이 찬 분들은 골세보가 좋죠 골세보 골세보 이렇게 같이 해서 토복룡과 골세보 이렇게 해서 뼈 관절 아픈 분이 가을 겨울 분들은 뼈가 아픈 신경통이 많죠 그런 분들은 토복룡하고 골세보를 같이 넣어서 드시는 것도 점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달에는 사람만 조심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달로 가지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너무 유혹을 조심 일확천금을 바라지 않는 것도 무리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거라시면 크게 다치는 것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달에는 1, 2, 3월 4, 5, 6월생들은 최고의 대박으로 운세가 되고요 7, 8, 5월 가을 겨울 운세에 태어난 분들은 조용히 좀 쉬어가는 그런 달로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무리수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장식에서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팔봉쌤TV에 팔봉에 나름 최선을 다해서 달하리 운세를 또 2월 운세에서 GT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